집에서 매주 쓰고. 맞아요. 그거. 매주술을 썼어요? 어렸을 때 집에 쓰잖아요. 매주 했지 만들었지. 그리고 저는 할머니 집 가면 항상 된장 냄새, 매주 냄새 났었어요. 그러면 그 매주 만드는 그렇게 된장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? 고려시대? 소금에 소금에 돌아와 나서부터. 문헌상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기록이요. 일세기요. 일세기면 언제예요? 20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된장이.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라서 아무나 쉽게 못 만드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이 돼요. 그게 바로 된장에 대한 기록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라도 된장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한국의 장이라는 문화다. 이걸 똑바로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. BTS랑 연락 안 하세요? 네? BTS. 거기 된장을 좀 SNS에 딱. 오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. 뭐라고 얘기를 해요?